우리 사랑하는 강남 강북대교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역자와 조장 예비사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도 이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와 조장들에게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고 갖춰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로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되어질 때의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나의 빈곡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교 사역자 조정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 나누고 있느냐 계속 이야기하는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교 사역자 조정 훈련을 통해서 다른 것은 기억에 안 남더라도 정말 이것만큼은 여러분 기억에 남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1년 올 한 해 가운데 정말 나의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채우시는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내게 세워지게 하여 주었어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 모든 만남, 영혼, 생명을 살리고 2, 3, 7 나라를 치유하는 영적 서밋으로 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하여 주었어서 정말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고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의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한 기도 제목과 또 방향으로 이 부분을 주셨다는 생각들이 저는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되어지고 또 메시지를 정리하고 준비할 때마다 또 계속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저부터 응답받고 또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한 듭니다. 정말 이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 우리 모든 강남, 강북대교구의 사역자들, 조장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응답받고 함께 인도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다섯 번째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입니다. 2021년 들어와서 다섯 번째 훈련인데 여러분은 지난 네 번의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그냥 메시지 듣고 끝난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마친 후에 간단하게 여러분 나름대로 요약해 보셔도 좋고요. 좀 이렇게 끝난 마지막 빈 곳에다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나에게 가장 부딪혔던 어떤 성경의 구절이나 어떤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단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 한번 해보시면서 그 가운데 왜 이게 나에게 부딪혔는지 그 이유나 그걸 들을 때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내 현장에, 내 만남에 어떻게 적용할지 미션을 꼭 붙잡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을 타게 되느냐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고 이 말씀을 진검다리 삼아서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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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영적 자세와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영적 정체성이죠. 영적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줘야 우리는 이 영적인 기준을 똑바르게 세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정확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이 정확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기준이 세워져야 무엇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붙잡아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라고 말씀드리냐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응답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만들어진 대로 정확하게 응답이 나옵니다. 이 영적 상태가 갖춰진 다음에야 비로소 응답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갖추고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점검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게 되느냐 영적 자세를 올바르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모직의 영적 자세 사모직의 영적 자세 우리에게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기초,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정말 이 인류가 당한 가장 시급한 문제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 이 인류가 당한 이 저주 문제를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인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시급하게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망의 건세 위에 세워진 흑암의 배경 가운데 세워진 죄의 결과 위에 세워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헛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오직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의 건세에서 단번에 완전히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유일한 길 참 선지자 모든 죄를 꺾으시고 모든 사망의 건세를 모든 흑암의 건세를 완전히 꺾고 승리하신 참 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자 유일한 참 소망이 되시고 참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사탄의 건세를 완전히 꺾고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꺾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완전히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시는데 무엇을 함께하시냐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적 자세를 가지고 뭐하는 거냐 우리에 계신 사명이죠. 이 삶 오직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나아가는 말씀운동 펼쳐나가는 모든 사역자와 조장이 되어져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 말씀운동만이 이 시대가 당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말씀운동만이 이 사회가 당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전하는 말씀운동만이 개인이 당한 영적인 저주를 완전히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여러분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영적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삶 오직이 확인되는 집중 시스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삶 오직을 확인해가는 집중 시스템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집중입니까? 어떠한 것에 내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 가운데 중자에 모을 집자 내 마음을 내 상태를 내 생각을 어느 한 곳에 모으는 것 올바르게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집중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입니까? 어디 위에 세워져야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세상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성공이란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능력 세상의 가치 위에 세워져야 올바르게 세워지고 지속할 수 있습니까? 10편 62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신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오직 위에 세워져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해야만 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것이고 가장 적합한 합당한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이걸 항상 고백하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중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의지하는 기도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집중 기도집중 그 가운데 삶 오직을 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인만의 원인수를 누려라 그걸 누리는 집중 시스템에 응답을 받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중 시스템 속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이 시스템 속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검증해라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속지 마시고요 사건 앞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흔들리지 마시고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업다운 할 수 있습니다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해서 넘어지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상태 내 정신의 상태 내 육신의 상태 와 상관없이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인생에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임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나의 모든 저지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날마다 고백하시고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저 보좌의 축복 저 보좌의 상태가 나의 안에 이미 임하였다 그 보좌의 건세가 이미 나의 배경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방법대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십시오 내 영적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고 성령께서 이미 나를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면 나는 뭐 할 뿐이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붙잡고 그와는 집중의 시스템 집중의 시간 그것이 우리의 진짜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집중 시스템 갖추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직의 영적 상태와 말씀 10초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첫 번째 줄이 무엇이었냐 말씀의 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정리하시고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사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그 배경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발견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지금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심이 발견되어지고 그때요 진짜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정말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발견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발견되어질 때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가 발견되어질 때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고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의 집중 어떤 집중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말씀이요 강단의 말씀 그리고 본부의 말씀 그리고 현장의 말씀 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 속으로 그리고 핵심 집회 화요 집회 세가족 훈련 이 속으로 그리고 오늘의 말씀 또는 여러분 매일마다 묵상하시는 기도수처 아니면 매일마다 여러분 읽으시는 성경 이 강단과 본부와 현장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와 저장들은 이 세 가지 말씀이 반드시 정리되어지길 바라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미션이 꼭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나의 빈곡과 미래입니다 지난 1월 237 화요 제자 훈련 작년까지는 화요 집회였죠 237 화요 제자 훈련 때 주셨던 세 번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목요 사역자 저장 훈련 가운데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이렇게 화요 집회 때 주셨던 메시지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또 전달하고 함께 나누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남광복대기구의 모든 제자들이 이 본부 메시지의 흐름과 이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복음이 현장화되어지는 그 속에 있어야 될 텐데 저도 사실 화요 집회 메시지를 듣고 그 당일날 훈련들을 듣는 가운데 딱 단번에 이해되어지거나 단번에 붙잡혀지거나 단번에 정리되어지거나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시 한 번 정리해봐야 되고 다시 한 번 묵상해봐야 되고 곰곰이 정리해봐야 되는 그런 가운데 저도 묵상되어지고 저도 다시 정리되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 사육자들도 다시 한 번 같이 나누고 같이 붙잡고 같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같이 이 본부의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 속에서 강단이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서 현장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때에 같이 좀 정리되어지고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모든 우리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도제자 메시지를 물러주셨냐 나의 빈곡과 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요가 된 백성이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선지자와 같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르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달려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나의 시작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빈곳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가긴 갑니다 미래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는 가운데 자꾸 뭐가 안 되어지고 뭐가 걸려지거나 뭐가 나를 앞에 좀 막는 듯한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비어있다라는 것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였던 것 같습니다 막 훈련을 받습니다 뭔가 막 달려는 갑니다 직분을 막 감당해요 열심히 하고 기쁨으로도 합니다 누리면서도 하고 즐겁게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좀 훈련 가운데 직분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제 속에 내가 뭔가 빈 곳들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주신 사명 따라 말씀 따라 달려는 가는데 잘 안 해왔지만 뭐가 많이 비어있다 어느 부분 안 채워져 있다 라는 것들이 좀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 무엇이 나의 빈 곳이냐 복음을 모른 채 걸어왔던 복음 없이 걸어왔던 걸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되어져 있다는 거죠 복음 모른 채 했던 것들 복음 모르고 걸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쩌면 걸리고 뭐가 안되어지게 만들고 그렇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었냐 사탄의 열두 가지 전략 꼭 우리가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나왔는데 알고 있는데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열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갈라디아스 2장 20절이 되어져야 하는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종로를 타던 나는 죽었는데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지옥의 배경 가운데 있던 나의 모든 삶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또 나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라는 것이 계속 살아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어쩌면 내 열심으로 막 하려고 그랬고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지혜대로 내가 해왔던 그 습관대로 하다보니 뭔가 비어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상태가 진짜 나의 것 서론에 이야기했던 진짜 나의 것을 붙잡고 원래 나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붙잡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이면 그나마 좀 틀린 것이면 그나마 좀 지나가면 되겠죠 근데 실패할 걸 자꾸 붙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추리국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에 피를 바르고 이제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는 앞에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니 원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모세야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냐 우리를 이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어찌 네가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 우리가 애국에서 너한테 한 말 있지 않느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둬라 그냥 우리를 애국에 종살이 하던 그대로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준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구원받았는데 세상이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사단에게 종로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실패할 것 따라가는 거죠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물 없어도 원망하고 배고프면 원망하고 고기 생나서 원망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애국에서 종로를 타던 노예 생활하던 것들이 아직 남아있고 사단 12가지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들 그러니 뭘 못 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들이 서있는 그곳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미 구름기둥이 그들 뒤에 가서 애국군대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때때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채우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풍족하게 채우시는데 그건 전혀 보지 못하고 계속 실패할 것만 붙잡는 거죠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과 하늘의 권세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전혀 모르고 못 깨닫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유처럼 나의 밭에 내가 경작하는 그 밭에 어마어마한 값진 보아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냥 그 땅을 경작할 뿐인 거죠 발견했는데도 어 내꺼 아니네 하고 도로 숨겨놓고 그냥 밤만 알고 있고 정말 값진 진주를 찾았는데 내 모든 것 팔고 살 생각 안 하고 그저 부러워만 하고 있는 아 저 사람은 진짜 값진 진주를 갖고 있구나 그러고 있는 진짜 인생 최고의 가치를 자꾸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만 붙잡고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실패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보좌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어디에서 누려야 할까요 교회에서 누리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집중으로 누리시는 겁니다 왜 구약시대에 내내 성막에 대해서 회막에 대해서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추리국기 절반 이후에 계속해서 왜 절반 이상을 할애하여 언약계를 왜 떡상을 등대를 그곳에 쓰여지는 그 기름에 대해서 분양단과 물두멍과 번재단에 대해서 성막에 여러 기물과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왜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라는 한 책을 전체를 할애해서 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 예배를 통해 이 교회라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라는 겁니다 예배에 누리는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다른 데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성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거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기도의 뜰에 이방인의 뜰 전도와 선교의 랩런트의 뜰 후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에 정말 집중해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보호자의 축복에 집중하고 하라는 거죠 그게 나의 빈 곳을 채우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으로 채우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서 어떻게 바뀝니까 모든 성막 성전 장막 회막이 교회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인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갇혀서 성전에 몰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포럼을 하고 교제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가운데 이 보호자의 축복에 정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이전에요 다른 것 말고요 이것 붙잡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6일 동안에 나 홀로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중으로 누렸다면 이제 혼자서 뭘 누리는 겁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교회에서 집중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와서 혼자 누리는 가운데 뭐가 임하냐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주어진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게 되어오는 것입니다 언제 묵상으로 누릴까요 정시로 정시 기도를 통해 그때 진짜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정시로 묵상하고 집중할 때 진짜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나에게 중요한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인 줄 알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문제가 와도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때 주어진 권세가 확인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누려진다라는 거죠 또 문제가 오지 않는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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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와도 괜찮고 응답이 오지 않아도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죠 왜냐 이미 성령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와도 괜찮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뭐 하면 되나요 진짜 이걸 정식 기도 가운데 풍성이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정말 하늘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임하였구나 성령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문제와 상관없이 어떤 응답과 상관없이 고백해보시고 인정하시고 집중하는 그 집중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이 정시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24로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사건에 놓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 요셉이 감옥에 갔다 노예로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꼭 요셉처럼 노예로 가야만 합니까 감옥으로 가야만 합니까 다위처럼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아니요 감옥으로 가도 괜찮고 그 감옥으로 간 그 상태가 요셉을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요셉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다위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에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정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건세를 보좌를 누렸던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이게 이십오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즉 정시가 이십사로 이십오로 오늘 정말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것 이미 나에게 주신 것 이미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성령의 모든 걸 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현장으로 현장에서 교회에서 집중한 것을 가지고 혼자서 묵상한 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누리는 겁니까 현장에 가서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누린다는 것은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진짜 현장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현장의 유일한 문 해답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이 답을 가지고 이 해답이 필요한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이 답이 필요한 이 오직의 답이 필요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살렸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여시고 모든 현장의 문을 여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통해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했는데 모든 곳으로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나의 나의 미래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나의 미래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가는 모든 곳 가운데 역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거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뭐가 남습니까 나의 귀신 신분과 권세 사용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신분을 통해 동원되어지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현장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권세 이게 여러분 전도 제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었냐 2, 3, 7 치유의 빈 곳과 미래였습니다 70인 메시지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 3, 7 나라를 치유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그곳에 빈 곳이 무엇이고 미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빈 곳과 미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축복이었습니다 2, 3, 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2, 3, 7 나라를 치유해야 되겠죠 5천 종족 1만 2천 종족 1만 4천 종족 정말 살리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빈 곳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또 가기는 가되 정말 거기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잠시 갔다 놓아와도 계속 거기서 산다 거주한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가더라도 성교사님들처럼 가더라도 그 가운데서 어떤 숨겨진 문화들이 있고 보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만의 숨겨진 문화들이 있고 또 그 개개인마다 그 문화 가운데 개인이 또 다른 숨겨진 상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숨겨진 문화들을 다른 문화권에 있다 보니 감당하거나 알아채거나 알거나 하기 쉽지 않고 또 개인이 감추어 놓은 진짜 상처들을 드러내기가 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와 배경 신분과 권세와 배경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내가 가려고 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내가 살리려고 하고 내가 치유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겁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과 배경인 것입니다 그때 동원되어지는 신분과 그때 파송되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이삼실나라를 치유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앉아서 모든 걸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이삼실나라를 살리는 기도와 이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걸 누리는 영적 상태가 먼저 있어져야 된다 그럼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나라 시공간을 이미 초월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 우리가 진짜 있는 현장에서 영적 상태를 누리고 있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 보여집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파고 들어가고 있는 사탄의 나라 우리는 갈 수도 없고 가지 못하는데 미디어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의술과 과학과 종교와 우상으로 완전히 파고 들어가서 어떡하느냐 다 좋은 것인데 다 필요한 것인데 그들에게 도움되어지는 것인데 한 가지 그 속에서 완전히 병들어버리게 만들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딱 한 가지 하나님 아닌 자꾸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보그만이 다른 것으로 필요한 것처럼 속이게 만드는 그 사탄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 이미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미디어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과학과 기술과 의술을 가지고 하나님만 없으면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 크리스토만 늦지 못하도록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려내야 되는 거죠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린 이걸 가지고 가서 살리는 겁니다 이 사탄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다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가서 살려내라는 거죠 이 가운데 중요한 키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 개인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이걸 보좌의 축복을 온 세계로 연결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내가 이 앉은 그곳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2, 3, 7 나라를 살리는 영적 통신망을 그곳에서 세워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버려져 있는 세상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다시 살리는 재창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살리는 내용을 무엇이 살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나라는 꺾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연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5천종종 2, 3, 7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영적 플랫폼이 깔려지도록 영적 안테나가 곳곳 가운데 세워지도록 뭐 하는 거냐 서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영적으로 치유해 주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있습니다 의술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본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술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의 모든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술로 기술로 여러 가지 것들로 함께 도와주는 거죠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 영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 영적으로 살려주는 것 이걸 할 수 있는 이십사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삼실 나라를 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 언양만 여러분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축복과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주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2, 3, 7 나라를 살리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3절 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느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겸비할 때 이미 내 말이 응답받았다 그때 하늘의 천군이 동원되어져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라는 거죠 언약 잡는 순간 여러분 현장에 이삼천나라의 흑암은 완전히 꺾입니다 언약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예비되어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시의 공관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배경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진짜 언약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배경 시의 공관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붙잡고 어디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삼천나라를 살리는 영적통신망의 파수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랩런트의 빈 곳과 미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계속 부딪히고 또 굉장히 고민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걸 이전에 영적 서밋이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무엇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원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영적 서밋이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자가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어디로 가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영적 서밋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어있다라는 거죠 24시간 완전히 다른 것에 노출되어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지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시급한 현장이죠 빨리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틈을 타고 삼단체는 이미 다 현장을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범사의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들을 성경성 랩런스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었고 또 이것들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영적 썸이 이 비밀이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또 이들을 도와주기 전에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화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또 랩런트는 랩런트들이 들은 그 복음을 입술로 반드시 고백되어지고 또 마음으로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마음에 인정되어지고 생각 속에 완전히 인정되어지고 또 그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도록 개인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에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겠죠 그럼 어떤 내용을 개인화시켜줄까요? 영적 존재이구나 영적 존재이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내게 드러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먼저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적 존재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다는 것인지 내게 알게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 만나도록 오늘도 하늘 앞에 서도록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응답 이전에 문제 이전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구나 문제와 상관없이 응답과 상관없이 영적 존재인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상태면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인도 따라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영적 능력이 주어집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나 영적 능력 세상에 그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영적 상태를 지키고 유지하는 영적 능력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내게 누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개인화된 우리가 개인화된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는 것이 바로 여정합니다 그럼 무엇을 갈까요? 이 아이들이 평생을 가야 되는데 이 여정을 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에 따라 간다는 겁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노력하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욕심 가지고 갑니다 인정받고자 가고 응답받고자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 누리며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여정 가는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복음 안에서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과정인 겁니다 복음 가지고 언약의 여정 간다면 그 가운데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응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을 정확하게 회복시키실 것이고 복음을 누리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화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고 현장화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주변 만남 가정 업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미타임 가지십시오 진짜 복음이 개인화 되어지고 이 보호자의 축복 이미 나에게 임한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집중하는 서미타임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1분이어도 괜찮습니다 1분이 힘들면 10초도 괜찮습니다 진짜 랩런트들과 이 시간을 함께 집중하며 갖기도 하고 1분이라도요 5분이라도요 또 랩런트들과 갖기 전에 먼저 내가 집중하는 서미타임을 갖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아이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아이를 안고 이 아이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중지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항상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날에는 항상 이 아이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죠 내가 누구인지 너는 어떠한 랩런트인지 하나님의 자녀 세계살림 랩런트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5분 1분 충분히 집중하고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써미타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힘과 말씀과 뜻과 계획을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점점점점점 내가 치유되어 가는구나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임 누린다면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기다림도 누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도전하는 것도 누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랩런트가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기다림도 누림도 도전도 누리면서 언약잡고 내 영적 상태를 누리며 기다리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시간표에 따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 보십시오 저는 이미 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내게 임한 이 축복 확인하고 누리는 써미타임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고 고백해 보시고 하셔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그 가운데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들이 발견되어지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 조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와 조장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에게 주신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와 이걸 누리는 써미타임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며 랩런스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개인 살리는 전도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